네 번째 테마, 군무원 행정부에 등장하는 인물.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비유를 들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군무원 행정법을 공부할 겁니다. 합격하실 때까지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강의를 하는 학원 선생님들마다 행정법 강사들마다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군무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군무원을 국한시키고 아니면 일반 공무원으로 정리를 합시다. 제가 국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계속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출전선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려면 등장하는 인물. 이거는 제가 일반 행정직에서도 오리엔테이션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인문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되겠죠. 제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제가 판례를 예를 들어도 그렇고 어떤 개념을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제가 국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물론 국가의 업무를, 국가나 지자체도 있긴 하지만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로 대표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출전선수가 두 사람, 크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행정법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 경기는 국가가 국민한테 먼저 선제공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됩니다. 각종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표현하죠. 행정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법에 나오는 조금 전문화된 용어죠. 그런데 이 행정작용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이르죠. 모든 국가 권력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치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게 법치행정의 원리가 되겠죠. 그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예.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죠. 병력법에 따라서 이병명령을 하게 되겠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허가할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여권법에 따라서 여권발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지급결제한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요.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법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국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익실현작용이죠. 공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면 그 가운데 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국민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이 양자의 조화를 모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필연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 분쟁의 여지가 늘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긴장과 갈등,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법이라고 하는 경기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 그럼 여기서 국가하고 국민하고 세법에서 싸움을 붙는다. 소득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라고 치자. 그럼 세무공무원은 여러분들은 소득세법이라는 법에 있는 기준,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과세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가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면 국민들은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 대다수 98%의 국민은 세금 잘 내겠죠. 그래서 그러면 국가도 법을 잘 지키고 국민도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서로서로 페어펄레를 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그럭저럭 원만하게 굴러가는 이유가 그거죠. 또 군무원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사무에서 어떤 예를 들으시면 병력법에 따라서 이병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병명령은 아까 저기서 쭉 언급된 것처럼 19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징병검사, 병력판정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1급, 2급으로 등급이 정해졌으면 병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이병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병무청 소속, 군무원, 공무원 여러분이 했던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국민 대다수 국민들도 성실하게 병력의무를 잘 이행하고 서로서로 페어펄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병무행정,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다 법이라는 정해지는 요건, 절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만하게 가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분쟁은 언제 생기겠다?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가 되겠죠. 그럼 룰을 누가 안 지킬까? 룰은 국민이 안 지킬 수도 있고 국가가 안 지킬 수도 있죠.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상황, 병력법에 따라 1급 2호 현역 판정 대상자를 상대로 병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이병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날짜까지 이병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대다수 98%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의무를 잘 이행해. 그런데 그 중에 2%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병명령 받고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뭐하면 안 돼? 같이 다루면 안 돼? 안 지킨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사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군대 가기 싫거든. 솔직히 군대 가기 싫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법 안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이 야, 병력 의무 이행 안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네. 그러면 법 지킨 사람만 바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 그럼 다음에 이병명령이 날아갔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병무행정작용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실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은 같이 다루면 안 돼. 법을 안 지킨 사람은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을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말빨이 맥히는 거죠. 그래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 말고 법을 안 지키는 국민들한테 작용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후속작용을 해야 그래야 말빨이 맥히겠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 경기 후반전에 첫 번째 상황인 행정의 실효성학부서다. 나중에 1편, 2편, 3편, 3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게 될 것인데 그럴 때 후속작용을 한 번 더 해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법 안 지키고 계기면 처벌받는구나 강제로 집행당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력,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 말고 2% 여러분들이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2% 해당되는 사람들, 국민들을 소재를 파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재검사받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하고 끝까지 계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디다가 관할 검사에다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고발을 하죠. 검사님, 얘가 이런 징병검사 의무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무청 공무원이 뭐가 있지는 않아? 바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기소하거나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기소권은 검사한테 독점되죠. 기소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한테 고발을 하면 검사가 관련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를 한 다음에 법원에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예단 형사 판결을 함으로써 아, 병력 의무 이행 안 하고 계기면 뭐 할 수 있구나, 처벌받는구나 라는 인식 경우에 따라서는 정과자까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게 제3편 고속작용 실효성 확보수입니다. 다만 이 실효성 확보수단도 아무 때나 막 법을 안 지키는 국민들에서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리 정해지는 법, 요건,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수단들은 뭐가 있는가? 다음은 우리가 병력법에 있는 예를 들었지만 수험학적으로는 일반 행정직과 관리사업에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같은 강제집행수단, 그리고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상의 같은 적시강제라는 수단, 그리고 행정벌, 형벌, 질서벌 같은 행정벌 이런 수단들이 있죠. 그리고 명당공개, 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최근에 나온 판이죠. 이걸 특히 군무원시험에서는 아주 출제관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병력의무를 기피한 거죠. 병력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 수업을 하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관련되는 거죠. 우리 군무원시험이기 때문에 군 관련되는 사안은 출제 1순위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병력의무 기피자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과연 공권력 행사로 처분일까 아닐까 하는 것들이 3편에서 다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후속작용을 통해서 법을 지키게끔 만들죠. 역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황이 되겠죠. 이게 3편. 그래서 이건 국가가 잘했는데 국민이 잘못할 때를 전전한 거죠. 반대로 국가도 늘 잘한다는 보장이겠죠. 병무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를 할 때 꼭 적법하게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가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이걸 행정구제라고 하는 거죠. 행정구제. 그럼 행정구제는 국가 간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격하는 상황이 되겠죠. 다만 반격을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반격하는 게 아니라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에 있는 요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변이수하사. 그 변이수하사가 남자 하사로 입영을 했는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죠. 그래서 싶었는데 그런데 국유권본부에서는 이건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하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렸죠.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강제 전역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서 변이수하사 고인이 됐지만 변이수하사가 고변이수하사가 거기에 대해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은 잘못된 거다. 재량 거기서 잘못된 거다.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국군본부 측에서는 현역 복무를 제대로 적합한 대상자인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재량 판단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육군본부 국가 측의 주장이죠. 그럼 변이수하사 측에서는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비례원칙 평동원칙을 위반했다. 라고 하면서 공방을 펼치게 되겠죠. 다만 그 공방 펼치는 상황에서 변이수하사가 고변이수하사가 이걸 좀 뭐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아마 본인이 원고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소가 각하됐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각하됐죠. 소가 종료가 됐는데 만약에 계속 생존한 상태에서 재판을 갔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럼 국군본부 측의 주장도 들어보고 또 변이수하사사 원고 측의 주장도 들어보고 과연 그 현역 복무 부적합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납입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판단을 내려주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그거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느냐 그 판단의 결론을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OX 판독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결론들이 너무 많아. 행정법 특히 수험 행정법은 결국 판례죠. 우리 군무원 시험의 경우도 행정법이 크게 뭐하고 뭐하고 이론 부분, 학설 부분, 판례 부분, 법령 부분인데 양대축은 물론 이론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이론은 초창기에 우리가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가 중요하고 그리고 법령이 중요한데 판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책에 따라서 2천 개나 판례죠. 그런데 그 판례의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판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제를 국민들 청구. 그런데 억울하다, 위법하다는 건 일단 국민의 주장일 뿐이야.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재판을 가서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밟아서 구제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되는 판례의 결론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OX 판독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뼈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 국가시킨다면 1편, 2편, 전반전, 3편, 4편, 후반전 1편은 법제행정의리 입법의 영역, 2편은 행정의 영역, 3편은 한 번 더 행정의 영역, 4편은 구제, 사법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뼈대.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에 등장하는 인물 하면 이 점을 잘 고려해서 봐 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나중에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9월 달부터 실제 수업이 진행되면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좀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설명을 할 예정인데 다만 오늘 역시 인문강의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등장한 인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행정법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군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제가 좀 똘똘한 국민이기도 하고 법을 잘 아는 똘똘한 국민인 경우도 있고 법을 잘 안 지키는 좀 진상 부리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같은 국민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대한 법적인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도 아주 똑똑한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방어를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건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행정법 경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행정법 경기라고 표현하고 출전선수라고 표현하고 등장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 행정법에서 평면적으로 교제에 있는 밋밋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모든 판례를 항상 이 구도를 늘 여러분들에게 소환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무원이네들은 어떻게 대응할래?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판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도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진행의 기본 출전선수들이죠. 등장인물, 국가와 국민. 물론 국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난다면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행정업무가 가장 기본이지만 행정의 앞집에는 입법작용, 뒷집에서는 재판사법작용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국가 권력인데 이것을 쪼개놨죠. 권력분립. 그리고 이 권력분립은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뭐하더라. 국민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국민주권이죠. 그래서 국민의 주권,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쪼개고 권력분립이죠.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 권력들을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리 정해지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펼쳐지는 이 구도가 되겠죠. 이 구도. 이 구도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 항상 논의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점. 그래서 네 번째 테마였던 군무원 행정법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인물.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예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